미국에서 신호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를 고르라면 많은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시티를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? 하지만 한 업체의 조사 결과 시카고가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. 인릭스 전문 분석 업체가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시카고 주민들의 평균 운전 시간은 155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시카고보다 혼잡한 도시는 영국의 런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시카고의 2021년 평균 운전 시간은 104시간으로 조사됐고 그 해 역시 미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시카고 주민들의 적은 대중교통 이용량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시티에이 버스 및 전철의 평균 주중 승객 수가 2019년 56%에 불과했고 메트라 주중 승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44%로 조사됐습니다.